참 한국이 체제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보니까 유튜브 방송에 무슨 국민의힘이 백몇십 석으로 이긴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놓은 걸 많은 사람들이 봤던데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돈 벌이는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당대에 다 비용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대다수는 침묵하는데 이번에도 조선일보의 캐나다의 맥메스터대의 역사학과 교수인 송지훈 교수가 이번에 2월 1일 개봉되는 김덕영 감독의 그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칼럼을 참 잘 썼네요.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좀 영혼이 자유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이렇게 좋은 글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송재윤 슬픈 중국에 당시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뭘 했는가라는 부분을 아주 장문으로 참 잘 썼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승만은 근대화 의지 서구의 근대문명을 받아들여 왕조사의 구섭과 병폐를 철폐하고 한반도에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개방되고 헌정 질서에 의한 근대적 국민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런 이제 염원을 가졌던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젊은 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접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구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유대민족을 성경의 용어로 쓰는 애국 지금의 이집트 민족으로부터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족을 인도해서 가난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물론 본인은 이제 가난에 들어갈 수 없이 그 전에 죽지만 아마 거기에서 큰 저가 볼 때는 감화 감동을 받았던 인물이 이승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세가 유대민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승만의 평생의 꿈이라는 것이 한민족을 조선왕조의 굴레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목표를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이승만에 대한 그런 글을 쓰면서 그 부분을 아주 강조했는데 이 이승만의 항일의지는 미영 중심의 새로운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도례를 내다보고 한국의 운명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구체적인 외교 전략이자 독립 노선이었다. 당대에서 아주 걸출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인물이 이승만이라는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식으로 여러분들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면 민족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운함 이승만은 대단히 걸출한 인물이고 예정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승만은 당대의 그 어떤 국제적인 지도자들보다도 공산주의라는 전체주의 체제의 그림자를 착하게 여러분들 봤던 사람이죠. 이승만의 반공의지란 스탈린의 지령을 받는 북노란과 남루당의 연합작전에 대항하여 천신만고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았던 그의 확고부동한 자유의 정치철학과 예언자적 해안을 이룬다. 실로 놀라움을 검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90년대의 586운동권들이 주체 사상에 매료된 걸 보게 되면 그냥 운함 이승만 내 여러분들 지적인 그런 능력에 비하게 되면 그냥 100억 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월이 그 뒤에 많이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분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세계사의 여러분들 흐름을 꿰뚫고 아주 건강하고 아주 여러분 훌륭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고스란히 누리는 것이죠. 그의 탁월한 외교력은 국제정치에 대한 그의 회박한 식견과 자유민주의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 인류적 보편가치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그의 과감한 결단력에서 나왔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정도의 여러분들 그런 그릇을 가진 분들이 누가 있을까 대등한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정도를 들 수가 있겠죠. 윤 대통령으로 보면 여러분들 세월이 수없이 흘렀지만 그냥 발치도 못 미치는 겁니다. 자유민주의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면 이렇게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대열에 윤 대통령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먼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라는 발전했는데 지도자의 수준과 역량이란 것은 이렇게 시대에 뒤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국인들의 이런 슬픔과 비행 겁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졌던 것이 우남 이승만인 거죠.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승만이 추구한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김일성이 추구한 공산주의 주제 사상에 오늘날 북한을 만들었다. 이승만이 꿈이 백성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을 시키는 건데 이제 참정권이 박탈당할 지경이 됐으니까 우남 이승만은 극찬하지만 사기 선거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이런 침묵하고 언급을 안 하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겁니까. 86세대 주사파 운동권들은 한국 헌정사 최악의 인연적 이탈자들이다. 정말 한심한 친구들이죠. 쟤보다 나이가 한 2, 3년 정도 살짝 제가 비껴왔는데 586운동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허황됩니다. 그 친구들이 선거 부정까지 저질러 가지고 아홉 번 성공시키고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으로 어떻게 끌어갈 건지 그거를 방어에 대한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니까 정말 여러분들 참 한국이 체제 위기 상황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새벽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는데 마음의 여러분들이 확 다 닿는 그런 말씀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을 미혹하게 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런 이사야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성서를 읽게 되면 옛날에 읽을 때는 놓쳤던 표현이 어떤 데는 그냥 가슴을 파고들 정도로 여러분들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하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사야서의 9장 16절 말씀이 지금 우리 상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오늘 송재현 교수의 글에는 김덕영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2월 1일 전국 극장에서 대개봉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뜨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이런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 좀 지지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궁금하게 봅니다. 서울의 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볼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눈앞에 이익은 관심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과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바닥으로 여러분들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이 좀 지적인 활동이 왕성해야 돈도 모으고 여러분들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